다음 29등 연습생입니다. 총 82만 1551표의 브랜뉴 뮤직 대박이다 브랜뉴. 브랜뉴가 벌써 물려? 동윤희? 동윤희 같아요. 동윤희? 동현이 몇이였는데? 40, 40 몇대요. 아니면 나머지는 순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동현이 형이 다른 상당이 대박이다. 브랜뉴 뮤직 김동현 연습생 41등 방출 위기에서 12계단 상승에 무사히 순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다음 14등 연습생입니다. 총 139만 6천 889표의 브랜뉴 뮤직 브랜뉴 뮤직 전 가봐요. 영민이 형. 영민이 형에서 나도. 영민이 형 지난주 12등이었는데 12등인데 더 올라가잖아. 박우진? 아 나 발 떨려. 박우진? 우진이 같기도 하고 아닌데. 박우진 연습생 우진이 형 무시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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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데려가서 안아줘. 무시당했어. 나빴네.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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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브랜뉴 뮤직 박우진 연습생. 폭발적인 댄스 실력으로 겟 어글리 최상위권 연습생들을 제치고 포지션 평가 콕 1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매주 등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멋있는 행보지.